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재료역학 이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재료역학, 기계, 열역학, 유체역학, 자, 이거를 삼력학이다 하는데 우리는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었죠? 동력학 하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역학이다 하는 데도 있고 삼력학이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역학에다가 신경쓰지 마세요 하는 거야. 여기서 강의하는 역학은 신경 써야 돼. 신경 써야 되는데 여기서 강의하는 역학에다 너무 신경쓰지 말고 기사시험에서 20개 나오면 그냥 한 14개 맞으면 훌륭한 겁니다. 이것도 20개 맞으면 14개. 20개에서 14개. 근데 기사시험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되면은 개념은 제가 완전히 섰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기사시험에서 붙으려면 한 12개씩만 나오면 돼. 그러면 기타 과목에서 다른 과목, 기타 과목이라고 하면 안 되지. 다른 과목에서 점수 많이 따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삼력학을 죽어라 해가지고 20개 중에 20개 맞겠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게 학교에서 매트랩이라고 해야 돼. 비아.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운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해. 이거 전부 행렬식 푸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시그마는 이입실론이다 하고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트랩 행렬식으로 넣어서 이가 넘어가면 역행렬되고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배우는 게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연력학은 연력학 가서 얘기하겠지만 삼중적분 들어가야 연력학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손으로 풀어? 못 풀어? 못 풀지? 그게 전부 매트랩으로 하는 거야. 유체학학은 싱크 소스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유체학학입니다. 그런데 기사시험에서는 그냥 개념만 나오는 거를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역학 제가 썼던 거는 전부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쪽에서 이런 식을 쓰는 거야. 대학에서 배우는 건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배우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 개발 쪽은 제가 권하지는 않아. 왜? 여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냥 제작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 그 정도는 개념만 있으면 된다. 그 개념은 매트랩을 굳이 쓸 필요 없어. 그러면 여기서 하는 역학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연구 개발을 기준으로 합습니다. 연구 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매트랩 쓰는 게 정상이고 제가 여기서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크게 개념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개념은 여기서 확실히 잡습니다. 재료 역학은 원래 말은 재료 역학이 아니라 고체 역학이라고 해야 됩니다. Solid Mechanics. 그럼 고체 역학인데 이 고체 역학은 3D 3차원까지 다 합니다. 그럼 다시 역해서 X, Y, G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벡터에 F1 벡터 크로스, F2 벡터 이런 거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쉬워 어려워. 무진장 어려워. 그래서 이 3D를 3D를 3차원으로 없애서 2D만 하지 않은 거예요. 2D만 하는데 또 2D만 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2차원 비슷한 1차원만 합시다. 그래서 1차원에 대한 물건만 쭉 뽑아놓은 거를 무슨 역학? 재료 역학. 그래서 Strength of Material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Strength입니다. Strength은 우리 강도야. 그러면 강도에 대한 거는 우리 헬스 안에서 강도와 경도, 하드니스 구분했었지. 그래서 제가 그거 얘기한 거예요. Strength, 강도에는 인장강도, 압축강도, 전장강도, 비틀린강도 이것만 다루는 학문입니다. Material, 물질의 강도를 다루는 학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trength of Material라고 됩니다. 재료 역학이란 여러 부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구조물 제작 시 공업재료를, 자, 공업재료입니다. 성질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 FE 하면 철이야. 순철. CU 하면 구리입니다. 어느 게 무거워? 구리가 무겁습니다. 앞에 계속 기초학문을 한 거야. 구리의 비중 얼마? 8.93입니다. 철의 비중 S 얼마? 7.8입니다. 그럼 당연히 철은 물보다 7.8배 무겁고 구리보다 8.93배가 구리가 무겁다. 그러니까 구리가 무겁지. 그런데 단단한 건 어느 게 단단해요? 그러면 철이 단단해. 이런 공업재료를 성질에 따라서 무겁냐? 단단하냐? 이런 성질에 따라서 적재적소의 사용, 적당한 안전률 S입니다. 안전률이다 하는 건 원래 내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지. 사용, 우리는 응력으로 보면 사용응력 하고 나오는 거야. 혹은 허용응력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최대로 벌떼 수 있는 거. 극한 강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 강도는 제일 큰 거야, 작은 거야? 제일 큰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재료역학 조금 했습니다. 하면 우리 뭐라고 그래? 인장강도다. 이러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인장강도. 인장강도는 크지. 이 큰 것까지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작은 거 넣어서 이거를 무슨 일? 안전율. 부호 S까지는 강도를 강도와 강성도. 여기서 스트렝스는 여기 강도하고 여기에 있는 강도 또 강성도. 이거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강도 하면 우리 시그마, 강성도, 세타, 비틀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ㅔㅔㄹ을 한다. 일상해키면 Right,